와! 감사합니다! 아 진짜 귀엽다 아 얘도 뽀깔 쓴 게 너무 귀엽네 이거 나 써볼까? 모자가 좀 크다고요? 다현이 형 손재주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? 그래요? 손재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공경은 다음으로 못 그려요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망했는데? 아 잠깐만 손재주 있다면 취소할게요 제가 손 악력 생각보다 세요 손재주 아줌마요 ㅋㅋㅋㅋ ㅋㅋ